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보던 공무원 변 모 씨가 예산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부터입니다.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비와 농기계 창고 증축비 등 공금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꾸미고 상급자의 도장을 몰래 갖다 찍었습니다. 변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3년간 69차례에 걸쳐 1억 8,750만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했었습니다. 예산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 계좌로 이체했지만 누구도 변 씨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. 변 씨의 지속적인 공금 횡령은 감사원 감사에서 꼬리가 밟혔습니다. 정작 감사를 한 곡성군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. 곡성군은 변 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변 씨의 상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